근데 아코빈한테 방금 통화 거셨던 거 아니에요? 부재중... 통화 걸었었어요? 어 아니 근데 그 바빠서 저기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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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내 얘기해요 아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도 해야 돼야 저희 소개를 아니 그거 뭐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바이바이 어 잠깐만 넌 야 잠깐만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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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일로와 일로와 이번에 입을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와벨리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벨리지 와나나 김은별입니다 와 주루니 악놀2는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어떤 콘텐츠를 가장 즐겁게 하나씩 그 베스킨라빈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어떤 곳인거 사랑에 빠진 딸기요 감사합니다 어? 그렇지에요? 어?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와나나 컴퍼니 저희 와나나 컴퍼니에서 대화를 해주신 주루루님께 이걸 드리기로 했습니다 뭔데요? 뭐요? 오 와 이거 주셔도 돼요? 아 그럼요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부자신가보다 많아놨니 저 저도 보라도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아니 이거 주셔도 돼요? 야 너 저기 꽃보고 써있어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저 친구가 진짜 이틀차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순수한 마음에 들인거고 진짜 비꼬거나 놀리거나 이런 의도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거 진짜 좋은건데? 어 철들인거 아니였어요? 저거 진짜 좋은건데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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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주신다고 아니 어이 진짜 주셔도 돼요? 저 저 좀 어? 좀 많으셔서 참고해 작가님은 뭐 이런것쯤이야 어 아니 와나나 진짜 막 고수시다 필요한거 쓰신 말씀하시고 제가 좀 드릴거 놓고 내시 좀 챙기셨어요? 매..매시요? 도감 도감당룡 광물 위주로 좀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별로 없긴 한데 저희 집에 조금 있는데 그거라도 좀 드릴까요? 어 거절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받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 일단 저희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좀 누추하지만 저희 집이랍니다 세상에 어 돼지턱 키우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교환을 하고 나니까 뭔가 조금 더 돈독해진 제가 더 좋은거 받았죠 진짜 아 필요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저기 운영진이랑 친해요 어 누구야? 악어랑도 친해가지고 아니 악어가 가끔 나한테 스토리 답장도 해 잘 되네 이러면 그게 대단한건 아닙니다 뭐 아 뭐 나중에 뭐 인사 시켰는데 아 그거 전화해볼까? 아 오오오 네 해보세요 아 지금 근데 지금 서브 바쁘지 않나? 저희가 너무 시간이 뺏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 꺼질게 사라질게요 아우 통화 안 하시나요 아쉽다 아아 그 지금 잠시만요 네? 전화 음 새롭고 편안하신 어 지금 바쁜가봐요 아 거신가 전화했는데 지금 부재중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쁜 거 같은데 아버님 바쁘신가? 바쁘 같은데 어? 아버님 지금 채팅으로 답장하시는데 바로 대답하시나요? 어? 아카님 오셨다! 맞는데, 오셨는데! 오, 안녕하세요! 어, 아카님 잘 지내지? 안녕하세요. 가끔 우리 인스타 스토리로 이렇게 답장하는 사이라고 얘기 좀 했지. 아, 그렇죠 그렇죠. 뭐, 호영 호재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. 그렇죠 그렇죠. 아니 인스타로 답장하는 사인데 이제 처음 봤어. 아, 바쁘니까 아무래도. 전화도 종종 한다고 전화요? 그니까 나는 그 전화라는 게 꼭 핸드폰 통화 이런 건 아니고 텔레파시든 뭐든 메신저는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요즘 왠지들은 전화 안 해 근데 아꼬빈한테 방금 통을 거셨던 거 아니에요? 부재중... 전화 걸었었어요? 어 아니 근데 그 바빠서 저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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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재중 나왕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요? 서버 운영 힘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 같아 되게 좋은 거 같아 친하다고 해요? 어 그래서 격려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 봐봐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렴 하늘을 보렴 아니 형 근데 온 지 얼마나 됐어요? 아 나 한 이틀 정도 됐고 아직도 철가본? 웜톤이라 그... 뉴비 수준인데 마크 잘 못하죠 광 열심히 캘 줄 알아 아 따면 될까? 아이고 아이고 아니 르르님 와나나가 괴롭혔어요? 아니 무슨 소리야? 아니요 와나나님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는데 근데 자이님 이거 누가 넣는지 알아요 곰? 아 이거 넣으신 게 아니에요? 네 자기가 알아서 들어갔어요 뭐야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아과한테 얘기할까요? 근데 얘기해주세요 어? 부를게 아과야 와나나 아야야야야야야 바쁜 애한테 왜 그래 지금 아니요 작가님 친하다고 그랬잖아 야 친할수록 원래 이런 거 배로를 해줘야 되니까 너 뭣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너 친구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못잖아 아니야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과야 나 이렇게 지내왔어 3년 동안 알았어?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네 아 배 아파 자이님 뭐든 갔어요 뭐든? 어 안 갔어요 그럼 저희 진짜 갔어요 가요 와나나님이랑 은별님도 가요 아 좋아요 어디요? 워든 가요 저희 워든 제 취미죠 가자 이라서 해군 3으로 만들어주면 딱 좋을 거 같거든 이거 만식님한테 만식님이요? 아 만식님 아 와나나님 아는 사이세요? 네? 아 불러줄까? 만식님? 아 뭐 바쁘실 거요? 만식님한테 부탁할 거를 와나나님이 대신 말해주면 아 그러잖아 한 번 불러봐 바쁘셔 지금 온라인 아니세요? 만식 오빠 오래 알고 지난분이어가지고 뭐 다시 해볼까요? 만식 오빠 은별아 대신 따라 따라와 저 아예 모르는데 괜찮나요? 어 이렇게 되면 은별이가 부르게 된 거야 진짜 아예 모르는 사이인데 저희 다 집안에 숨어있죠? 어? 어? 오빠 아냐? 네?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되게 오랜만이다 일로와 진짜 보고싶었어 우리가 백년회로 하고 무병장수 함께하려면 방법이 하나 필요해 오빠 갑자기 백년회로와 무병장수가 늘 해야되는구나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할 반지는 단 하나뿐이야 오빠 인첸트된 곡괭이 그게 필요해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? 잘 지내고 있었지? 진짜 너무 보고싶었어 아니 은별님 저 몰라요 은별님은 꽃꽃꽃꽃이 산자 하.. 벌써 잊은 거야? 우리 오빠 오빠 오빠가 아니라 오빠 오빠가 아니라 효율 오후 행운 산 인첸트 곡괭이만 있으면 우린 우린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오빠 왜 이렇게 디테일하세요? 아니 좋았잖아 즐거웠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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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다 야 호빵아 서버에 정신나간 사람이 들어왔어 야 이.. 와나나님이 사장님이니까 나가서 충전을 하시는게 아 그럴까요? 아 만식님 오랜만입니다 아 네 아니 아 아 호빵아 여기 결혼식장 있다 그랬지? 아 여기 결혼식장 있죠 줄게 은별아 어? 나 결혼식장 준비해줘 어? 결혼식이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? 은별아 일로와 잠깐만 그거 은별아 줄게 효율로 행운삼 구병장수 백년회로 하자며 아니요 오빠 잠깐만 자기야 그.. 자기야 기다려주세요 뭐가 필요한데요 대체? 인첸트 된 효율로 하이브 디즈 오뎅거지 아니 그니까 그걸 왜 나한테 만식님이 그걸 쌓아두고 다닌다고 나와봐 제가요? 그래서 견자에 차렷 차렷 너지? 맞습니다 으헣 구우bbe 부부 가만히 있어봐 내고도가 다 닫아가쥬 만식오빠 그 뭐 needs 뭐만 되면 됐라고요? 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만식님 잠깐만 오빠라고 할때나 아니 만식님 만식 저 사람 변함이 없네 hahaha ha Remove bre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